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2020년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안 이슈를 다루기보다도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선거법 개정 통과 등으로 말멸해서 2019년도에는 경제도 많이 힘들었지만 정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달에 신동화 1호로에서는 잡지를 만들면서 1960년생이 만 60세가 되는 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제게 원고 정당을 했습니다. 원고를 기록하는 동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서쳐 지나갔습니다. 기억의 대부분은 흑백필름처럼 흘러가는 그런 기억들이었는데 가난했던 그런 1960년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이 어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어렵거나 지나치게 가난했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대부분 집안들이 여유가 없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 자체가 오르막과 내리막,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항상 평화 시에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몸에 완전히 그냥 베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 원고 청탁에 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한 순간도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런 시절은 없었다. 항상 도전과제가 주어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실패했고 또 일부는 성공했고 그럼 마치 성공과 실패, 역경과 순경이 날줄과 시절처럼 그렇게 연결되면서 지난 60년이 만들어져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몇 시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하는가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2020년도의 한국은 정말 만만치 않은 한 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런 도전과제들이 주어지겠지만 동시에 정치 상황이나 환경도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걸어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네 가지의 지혜이자 의견은 그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항상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때는 악하고 비루한 것들이 날개를 치고 그것이 전부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말입니다. 세상에 얻다 하든 일하든 저러하든 여러분과 저는 2020년대에도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되고 한순간 한순간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자는 것이죠. 성실한 만큼 자산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실험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그런 한 해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더라도 남들이 그것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한 번씩 실험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찾아보고 계속 몸부림을 치다 보면 의외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헌신과 희생으로 바라봅니다. 가끔 좋은 일이 주어지면 그건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본래 삶이 쉬워야 된다든지 본래 삶이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2020년 1월 1일을 여는 내시방송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껏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한 번 기원하면서 오늘 첫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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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